영국 정부가 고 스티븐 호킹 박사를 기르기 위한 특별연구원을 선정해 재정지원에 나섭니다. 영국 기업, 에너지, 산업전략부는 앞으로 5년간 수학과 물리학 등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연구자 50명을 일명 스티븐 호킹 펠로우십에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. 유가족들은 영국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고 호킹 박사의 이름을 딴 특별연구원을 선정하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그의 위대한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